철도노조 간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철도노조와 경찰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철도노조 영주본부 윤형수 차량지부장에 대한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윤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 5시 반쯤 심리를 끝내고 이 시간이 현재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지부장은 철도 파업을 주도하면서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도록 하는 등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